오늘 8월 15일부터 진행할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과정이 1년, 2년, 3년, 4년, 4년이고 그리고 중등과정도 4년입니다. 4년이고 그런 다음에 대학과정이 2년, 이렇게 해서 총 10년 정도 걸쳐서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이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였어요. 대략 전체를 합치면 13년에서 15년 정도의 커리큘럼입니다. 이번 이런 커리큘럼 자체가 좀 특이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학원이나 이런 커리큘럼이 되게 두 달, 석 달이지 길어야 1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만 여기 커리큘럼은 어쩌다 보니까 거의 10년을 넘어서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당장의 어떤 학습자들의 상태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인데 그런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바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분량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대학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죠. 대학생이긴 한데 기본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등과정부터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중등 1년차부터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기초를 좀 대서 좋겠다 싶으면 초등과정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위치에,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죠. 지식과 기술의 배경에 맞춰서 자기 위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 15년 정도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초등 1년차부터 강의는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샘플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각 과목들의 샘플은 올라가 있는데 이제 에덱스에서 진행하는 것은 초등 1년차부터 8월 15일부터 쭉 녹화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중등 2년차나 중등 3년차 혹은 대학 1년차, 2년차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다. 수강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그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 3, 굉장히 수준 높은 수학이죠.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의 고급수학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등 1년차부터 공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다르게 축축되어 있는 과목별로 지금 오렌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영어수학 통합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을 하나로 합친 것이 우리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년차 숫자와 논리, 수학 이전의 논리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2년간 거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수통합 과목, 알지브라부터 해서 쭉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면 초등학교 1, 우리나라가 6년인데 여기 커리큘럼상으로는 4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없냐니까 6년이든 7년이든 100년이든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우리 커리큘럼에서 초등 1부터 초등 4까지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대로 1대1로 매칭을 안 한 이유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을 4년, 중고등학교도 우리나라가 6년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굳이 거기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중등 1년부터 해서 중등 4년까지 해서 4년으로 줄였습니다. 6년 공부할 것을 4년으로 줄였다고 해서 이 4년어치 공부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이 맞는 데서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기존의 학교 체제, 학제 우리나라가 6334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커리큘럼상으로는 442입니다. 6334 하면 총 16년인데 이 커리큘럼상으로는 10년입니다. 442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학교를 대체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부가적인 하나의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학교를 대신해서 어떤 대안학교를 구성한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수준, 백그라운드에 맞는 데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박사과정, 습박사과정이죠. 여기 이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목을, 영수과목을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총 영수과목이 10개입니다. 10개, 그러니까 10년차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3년차죠. 그리고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렇게 해서 10년에 걸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영어수학과목을 통합을 시킨 거고 기존에 영어수학과목이 6, 3, 3, 4에서 12년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대학까지 해서 10년으로 했으니까 좀 기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학교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10년차를 진행을 합니다. 코딩, 스크래치, MIT에서 만든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기술이죠. 도구입니다. 기존에, 이전에 로고라고 했던 것을 기반으로 만든 건데 MIT에서 만든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도구인 스크래치 이것을 초등 1년차, 초등 2년차에도 마찬가지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용이긴 하지만 기존의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역시 MIT에서 만든 앱 인벤터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는 어떤 것인지는 각각의 과목들을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라고 하는 MIT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도구 스크래치보다는 레벨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프로그래밍용인데 웬만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은 이걸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초등 3년차, 초등 4년차 그리고 초등 4년차에서 HTML5라고 새로운 웹 프로토컬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동 과정에 들어와서는 이제 달트라고 하는 역시 구글 쪽이죠. 이거는 구글 쪽에서 만든 자바스크립을 대체하는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인 달트. 지금 이제 이게 만들어진 지가 5, 6년쯤 됐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글 내에 주요한, 구글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는 대개 이 언어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어쨌거나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등 1년차 하고 그 다음에 플라트라는 것을 공부를 해놓는데 이 플라트는 다시 위에서 봤던 앱 인벤트에서 한 차원 또 레벨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순수로 보면 스크래치가 난이도가 제일 낮고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용, 영유아용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앱 인벤터는 그거보다 좀 수준이 높은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도구 그런 다음에 플라트에 오면은 그거보다 또 수준이 높은 역시 이것도 모바일용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IOS나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뭐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앵귤러 다이트라고 하는 또다시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것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 2년차에서는 파이썬을 공부를 하게 나오는데 파이썬과 이제 사이언티픽 파이썬을 공부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인공지능 자체도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등 1년차까지 해서 4년, 5년이죠. 5년간 걸쳐서 공부하는 것은 기일반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기술들을 초등 1년차부터 해서 중등 1년차까지 5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등 2년차부터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또 공부를 합니다. 5년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총 10년간의 프로그래밍 공부 중에서 처음 5년간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어서 5년간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 2년차부터 스탠포드 대학의 과목들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으로 다 설명한 그런 다시 제작한 강의들입니다. 스탠포드 강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중등 2년차에서도 좀 수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한국으로 설명한 강의입니다. 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스탠포드에서 하는 거나 저희가 진행하는 거나 목차도 똑같고 교재도 똑같고 단지 우리가 한국으로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는 게 좀 다르죠. 그리고 중등 3년차에서는 버클리 대학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과목들도 공부를 합니다. 역시 우리가 한국으로 쉽게 풀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 3년차부터 실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등 4년차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의 컨버리셔널 뉴럴 네트워크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눈도 없는 데 앞을 보고 판단하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급증을 할지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이게 CNN 과목입니다. 이것을 중등 4년차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딩을 해서 여기서 교통 물류 제어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2천만 대의 자동차가 몽땅 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뀌었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 그 2천만 대의 자동차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중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중등 4년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밴딩 머신도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텐데 이건 뭐냐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과 마터들이 수만 개 있잖아요. 수만 개인지 수천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 많죠. 그것들을 다 밴딩 머신으로 대체를 한다고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나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언제 어떤 밴딩 머신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고으라고 하는 역시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자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인공지능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과 버클리 대학 또 스탠퍼드 대학 그리고 유데스티 카네기 멜론 대학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것 옥스퍼드 대학 버클리 대학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난이도를 점점점점점 높여가면서 중등 2년서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마지막은 알파고 알고리즘 알파고와 AI 알고리즘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대략 한 6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할 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녹색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겨우 로봇인데 로봇은 물리적인 어떤 전자기계적인 장치를 표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은 1년차에서는 하지 않고 초등 3년서부터 아도이노라고 하는 보드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 회로도를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걸 실제 회로도 실제 기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판, PC보드가 없이도 바로 인터넷 상으로 가상의 회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립을 하는 과정들을 초등 3년차부터 공부를 합니다. 초등 4년차에서도 하고 이때 시뿔뿔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를 좀 약간 깊이 깊게 하지 않고 약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자동차 만들고 화물차 만들고 지게차도 만들고 포크레인도 만들어보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리고 중등 4년차에는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되는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총 6년 정도 차입니다. 6년 정도에 거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단계별로 매년 매년 난이도를 높여져서 나중에는 휴머노이드와 MIT에서 진행하는 자율 차량을 실제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등 3, 4년차에서는 가상의 어떤 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개념들 로봇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되고 중등 과정에서부터는 실제로 보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드레이브나 이런 걸 해서 조이고 닦고 하는 걸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초등 1년차에서는 어린이용 리눅스 그리고 초등 2년차 어린이용 리눅스 3년차에서 셀스크립트 4년차에서 서버에서 리눅스도 4년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초등 1년차부터 초등 4년차까지 진행이 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눅스는 모든 프로룩, 컴퓨터 과학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인 초등학교 1년부터 초등 4년차까지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영수 통학과목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숫자와 널 붙여서 그 다음에 알지브라 우리에게 말한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알지브라와 그리고 지오메트리 프리 캘큐러스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죠. 캘큐러스 이른바 고등수학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급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과 고등학교 이과과목 이과수학을 중등 3년차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대학 2년차까지 해서 캘큐러스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편의 범위죠. 확률과 통계도 있는데 확률과 통계는 중등 3년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디스틱 A B C 그리고 데이터과학까지 여쭙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수학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독립된 또 학문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우리가 물리와 과학식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등 2년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리기초를 공부를 하고 중등 3년차에서 물리, 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중등 4년차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65개의 또 과목입니다. 약 15년 정도의 공부, 학습 분량인데 8월 15일부터 녹화 들어가는 것은 수업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초등 1년차부터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개인과 사회, 도둑과 윤리, 환경과 진화 이런 부분 음악과 미술, 춤과 공연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녹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녹화되어 있는 다른 분들의 강의를 가져옵니다.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배치를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정규 과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는 자체 제작할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빼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 1년차부터 빠른 속도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모든 수업은 셀프 페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찍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첫 번째 과목으로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있다. 나는 HTML5도 공부를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스크래치부터 쭉 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딩 경험이 있으면 남들은 1년 걸릴걸 그런 분들은 2, 3일 만에 다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위에 거부터 쭉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도 강의료도 과목별로 강의료를 구구하는 것이 아니라 월 월 수강료를 이렇게 책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수학률을 내는 거니까 새로 별도의 수강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달 수강료를 내면 어떤 과목이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내는 게 낫죠. 수학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첫 과목부터 빠른 속도로 봐 나와 있는 게 낫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라 그런다면 당연히 첫 과목부터 봐야 되겠지만 초등학생이 아니고 나는 지금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첫 과목부터 이렇게 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총 65개 과목인데 수강자가 10명 이상인 과목을 우선적으로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 코딩 다터를 수강시생을 하게 되면 이 과목을 우선적으로 다른 과목에 빨리 보다 빨리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디폴트 디폴트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녹화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아마 지금 처음에는 수강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그 과목을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그대로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과 글짓기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녹화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다른 부분들에서 가져옵니다.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요거 요것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요것들입니다. 요것들은 다 다른 데서 가져오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리고 좀 부과에서 말씀드리자면 적성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 1년차부터 있는데 적성분석을 무려 무려 4년에 그쳐서 합니다. 적성분석 1 적성분석 2 해가지고 초등 1년차 2년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 100명이 수업을 듣는다 100명이 시작을 했다 그런다면 그중에서 80명 정도는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20% 정도만 초등 3년차 저희가 준비한 이 과정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 100명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100명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무작위 학생들을 100명을 선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서 초등 3년차 이후의 수업을 받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맥시멈 2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0%는 이 과정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전 국민이 다 수학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80%는 마에스트로 과정 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마에스트로 빠져가지고 쭉 밑으로 연결되는데 어쨌거나 20% 정도가 초등 3년차 과정으로 연결되고 초등 3년차 4년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1% 정도는 인문학 전공 철학사회 역사로 빠지고 또 1% 정도는 웹디자인으로 빠지고 18% 정도가 중등 1년차 과정으로 저희는 인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00명이 처음에 초등학생 1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18명 정도가 중등 1년차 이수업들 코딩 달트나 코딩 클라트나 이너스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모든 인구가 전 국민이다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18%도 많죠. 그래서 또 떨어져 나갑니다. 중등 1년차를 거친 다음에 1% 정도는 프로그래머 종래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로 빠지고 17% 정도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16% 정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학이나 공학이나 농수산 전공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0.1% 정도는 수학, 물리, 화학과 기초과학 분야로 빠지게 될 거고 중등 2년차로 넘어오는 것은 0.9%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등 2년차부터는 스탠버드 등 이라든지 인공지능 과정을 본격지로 시작하잖아요. 인공지능 과정을 본격지로 듣는 것은 100명 중에서 1명 정도면 적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0.9% 정도가 중등 2년차로 넘어오고 중등 3년 중등 4년차 쭉 연결되어서 이렇게 대학 2년까지 마치는 거죠. 대학 2년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그중에 0.8%는 로보틱스 과정으로 빠지고 숙박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0.1% 인공지능 분야의 숙박사 과정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초등학생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거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기준점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어떤 한 가지 어떤 사례 이런 어떤 시각 어떤 그런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래야 된다고 수상할 이유도 없고 이걸 강제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의 비율로 이 과정으로 이어오는 것이 다당타당하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판단 이곳이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박사 과정에 오게 되면 뭘 하느냐니까 이걸 하는 거죠. 실제로 입법이라든가 행증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도시 사법 이런 시스템을 다 AI를 적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심법원을 다 알파고가 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1차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알파고로 대체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숙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픽싱이 되었고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는 이 진행대로 진행을 해놔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다시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